그런데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제가 지금 처음 선생님 목소리를 들었던 게 한 3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런데도 어떻게 목소리가 한결 같으세요? 목소리가 그거는 정설이 그렇더라고요. 인체 기관 중에서 노화가 가장 늦은 부분이 음성이라고 그래요.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그렇게 있어요. 그래서 난 뭐 내가 일부러 이렇게 목소리를 젊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고 난 주인공만 많이 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렇게 젊기도 하고 말이 빨라요. 노인 역할을 한 친구들은 말도 느려요. 그래갖고 거길 갔단 말이야. 근데 거기서 맥가이버가 나오더라고. 아 근데 그냥 이어서 또 가제트가 나와. 어떻게나 재밌는지 말이야. 뭐 그렇게 얘기해요.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갔더니 말이야. 가제트가 나오더라고. 이어서 맥가이버가 나오는 거야. 맥가이버. 야 얼마나 신이 낫냐. 이러니까 친구들이 그러죠. 야 앉아. 야 이놈아. 내가 70이야 이놈아. 좀 늙게 말해라. 그래서 친구들 보면 아우 답답해 너희들. 아 너희들하고 말 못해 그러고. 근데 이렇게 성우 선생님들께서 앉아서 식당 같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. 그런 그런 얘기라죠. 이 집 짜장면 맛있구나. 얼마라고? 천 원? 옆집보다 썬데. 뭐 다들 그런다고. 아 참. 폭울림 소리가 나고 그런다고. 그런 얘기도 하죠. 그렇군요. 그러면 이 목소리가 좀 가장 좀 노화가 늦게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건 있는 거고. 선생님은 따로 관리하시는 거 없어요. 관리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. 내가 담배를 안 피웠어요. 가장 아마 잘한 일일 거예요. 목소리 보호를 위해서 유난스럽게 하진 않는데. 내가 목 이 부위가 표피가 얇거든요. 그래서 다른 신체 부위 온도보다 2, 3도 정도 낮답니다. 그래서 목을 따뜻하게 해주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가을 바람만 나면 머플러를 그래서 내가 머플러를 이렇게 좀 좀 모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머플러를 아주 좋아하죠. 그래서 늘 찬 바람만 나면 머플러를 그리고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좋다고 그러죠. 아 목이 얇고 그럴 것 같네요. 표피가 얇죠. 확실히 그럴 것 같네요. 머플러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그렇군요.